프로듀서의 공연 프로듀서의 공연 프로듀서의 공연 프로듀서의 공연 프로듀서의 공연 프로듀서의 공연 진짜 간접 간접처럼 이렇게 기도 내가 이럴 줄 알고 배터리 빠지지 이거 맞는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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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근데 그 최애가 안 보이지 않았어요? 아...보었어 근데 오늘 뭔데... 메인블랙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나 둘 셋 세 번째까지 기회가 있거든요 한 개를 더 뽑아셔야 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더 찍은 노래 아니야 이거? 에이 저는 이제 솔로가 아닙니다 후원 누나 자랑 짝꿍 해주겠다고 약속 캔슬 가 보자 랩 안 돌리고 쭉쭉 있었어 와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인서트 짚어 Imma. 가만있어 그림자인. 한석이 형 얼굴에 인서트icarит 찍어주면서 이게 진짜 맛있어. 윤기 가득한 보쌈. 1. 휴대전 메이크업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애들아 미안해. 됐어요. 갈게요. 카운트. 귀여워. 근데 뭐 벌써 무섭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제 처음까지 왔으니까 무서운 척 한 거죠. 용훈의 탄짝은? 김종규 나와. 이러고 안 맞으면 내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진짜 다 믿어? 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나도 왜 너 왜 나를 사귀어. 틈에 편지. 지금 봐봐. 칼 두 개 들었거든. 칼. 칼 두 개. 질럿 포지션 잡으려고. 질럿 포지션 잡으려고. 무서운 거야 지금. 무서운 거야.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참말 말고 말해도 좋다고 좋다고. 말해. 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 다들 알 수 있어. 아사이 아사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 잠만. 괜찮아. 아니요. 등장 인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어나 간보. 함락. 파우미. 칼 아니. 네. 감사합olu의 우유. 아니 근데 재밌었어. 아니 진짜로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재밌고. 뭐지 이거. 우와 진짜 못 뜯어. 과자가 어딨어? 과자가 어딨어? 밑에 뭐 나오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서 먹지? 깜짝이야 어떡했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야 너무 많아 나 이랬는데? 얘들아 뭐하는 거야? 이기고 싶잖아 꽃이야 꽃 꽃? 너도 모르지? 모르지 뭐해 그럼 아니 이게 뭐야 겨울 겨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네가 애교를 보여줘? 하나 둘 셋 내가 애교를 보여줘 이게 성대 애교라는 건가? 하나 둘 셋 애교가 꼭 길다고 생각하시는 그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거였어요? 아쉬워요? 예쁘네요 네 한 거야? 그렇지? 아쉬워 아쉬워 광해 보이네요 저희의 상징 다이아몬드 바지 다이아몬드 핏 바지 다리를 모으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이제 예담이가 추천해준 브이넥으로 배꼽까지 파여있지만 여기 실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약간 도목의 개념이에요 도목 개념이에요 약간 엠블럭은 이제 꽃에다가 J랑 H에서 지훈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 칭찬이지 않습니까? 칭찬 칭찬 이게 이렇게 그냥 말하기가 또 부끄럽네 이렇게 말하기가 또 부끄럽긴 하고 내가 먼저 했지 너 먼저 해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하고 올릴게요 편하게 말하자요 원래 편하잖아 자기가 편하게 말하자요 아 어떡하지 진짜 오케이 이게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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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